위즈밀 이제 개가 뒤지골 0연승부터 하는 거 맞나요? 네 벌벅노 벌벅노 오디포 다녀 인마 야 한건 안돼 이 추운 날씨에 벌거벗은 놈이 사실 진지하게 센거 아닐까 근데 좀 버픈 애들이 많은거 같기나 규먼도 아닌데 옷 입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할거 같은데 좀 수상해 보일 듯 흠 음 음 동료 나타나 아 기쿠 동료가 없지만 아니 고물이 없지만 나중엔 있겠지 뺨 아니 옴통 딱 때라 옴통 너프 먹기 전에는 미카 집는 게 맞지 않을까 거예요 샤라인 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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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복도리 어디서 쓰지? 또 케이크. 케이크 복도리. 3 같은 거 먹었네. 어 두리안. 버킹 두리안. 버킹 두리안. 부적 둘 다 넣어놔. 부적 둘 다 넣어놔시고. 펄팽이 왜 이렇게 없냐. 펄팽이 왜 이렇게 없냐. 전설이 된 맘밤. 펄팽이 왜 이렇게 없냐. 펄팽이 왜 이렇게 없냐. 아이씨. 아이씨. 깨시가. 무서워서 피하나. 무서워서 피하는 거 맞아. 너무 무서워. 케이크 먹을래오. 아이씨. 케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뭐야? 밤밤아 물어. 얼레는 함수 살려준다. 얼레색. 킹밤밤. 밤밤밤. 의도된 것입니다. 밍크. 뽑긴 합시다. 봄통 줘 빨리. 봄통. 봄통. 봄기야. 봄기야. 와 저거 개쎄네. 봄통. 페이크 드세요 아 왜 이렇게 쓰리가 없어 1댐에 뜨머 빼는거 싫은데 두리한 잽잣 생각만해도 아니 미카가 킬 좀 따야되는데 미칼테 미카한테 킬좀 주라 남편에 미카가 쭉 잡으면 되겠다 흠 이러면은 돈 가져올 수 있지 흠 우효 다음 미카 공격으로 마무리 흠 돈 내놔 돈 내놔 봄통 써야돼 왜 안 봄통? 등불 후추 후축 기기의 쿠키 상자는 언제 쓰냐 와 그롬블 먹으면 난리 나겠네 저거 잉크 매겨야겠다 뒤집이 무지 아 이 등불 지금 써야 되는데 그러면 7대는 맞아야 되네 자 반짝 꼬블린 먹어 요런 물 먹지마 제발 아 근데 무작위도 개 싫어 진짜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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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반짝 꼬블린 6골드 안 돼 그걸 왜 니가 먹어 야 얼리는거 너무 돈 아깝다 아니 더 나깝다 육팔 사십팔 음 야미 뱁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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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돈 줘 어디로 갈까? 몸통 아...몸받아 자신을 빼고 읽으면 된다고 하네요 쪼개는 부적 쓰레기 1팩트 쓰레기 1팩트 어디다 쓰냐 쓸데가 없는데 경로 추가 공격 뭐 쌀 대기 있는게 없네 근데 돈 남으니까 일단 사자 쓰레기 부적은 쓰레기인거 같은데 그것이 쓰레기니까 그것이 쓰레기니까 그것이 쓰레기니까 예금 우리 왕관 잊지 마 당신 왕관 왕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쪼갤 수가 없네. 쪼개야 돈 많이 나오는데. 잉크에 이런 단점이. 곰벌더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못 봤는데? 에... 음... 잘 쌀려. 잘 쌀려. 잘 쌀려. 올. 잘 쌀려. 잘 쌀려. 용 사는지 모르겠는데. 작동. 얌얌이 필요 없는데. 근데 얌얌이 필요 없는데 얌이 말고 쓸 게 없네. 일회용 쓸까? 일회용은... 배 안 말리니까. 아니면 따라쟁이로. 한 턴 맞기. 으윽. 대지색. 하지만 잉크 들고 와 지롱. 오잉크. 그 뭐 잉크. 아 나 잡아줘야겠지. 잉크 발라야 되니까. 아휴 왜 자꾸. 왜 자꾸 태양 달고 와. 금 태양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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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크 없었으면 여기서 쪼끔 고생했겠던데 꾸덕꾸덕하네 반반개좋아 죽여 kill them all 분노 때문에 다른거랑 같이 못추겠는데 돔평이 매력하지 않나 덩실덩실덩실덩실덩실덩 왕관 사야지 뽐통 마참네 뭐야 항아리 어디감? 앗 버그겜 아 제발 버그 멈춰 그냥 보스가 살고싶었던거 아닐까 앗 익어가기는 아 미친 아 여기 항아리 발라야 되는데 아 여기 항아리 바르면은 50년타 때리는건데 아씨 아니 아니 여기 항아리만 바르면 바로 50년타 다 부수는건데 운이 없다 나만 운 없어 얘네 이제 저거 되는데 리치왕 되는데 에이 환자분은 이것이 당신의 유튜브각입니다 아 버그 까차 폼퍼 재미있을거같은가 재미있을거같은가 들고가자 이거 잉크 발라서 체력 999된 수호자 잡겠네 하하 미쳐가지고 한대만 때리게 해줘 와 이거 몇 콘보지 아 이길 개그격 빼는게 낫겠다 그죠 와 이거 몇 콘보야 이거 아직 22견타 더 남았다 더 남았다 굿콘보 티백인 까지 굿콘보 티백인 까지 아니 심장 왜 자꾸 도망가 아니 아 미카 나오면 자꾸 심장 도망가는데 밤밤 이제 억게됨 헐 겁나쎄 3212 2연타 눈에 불 들어온거봐 개무섭게 생김 밤밤 퍼치가 될게 반반 퍼치가 될게 으